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발표되는 각양각색의 여론조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난감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속속 발표되고 있는 이른바 널뛰기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11월 7일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뉴데일리와 시사 경남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인 PNR, People Networks Research가 11월 5일과 6일 날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 결과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윤석열 45.8%, 이재명 30.3%, 안철수 4.7%, 심상정 3.2%, 김동연 0.9%,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무려 15%로 오차범위인 3.1%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최동응답률이 불과 5.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그런 시대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 신문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미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격차입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8일 날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서 의뢰에서 지난 11월 6일과 7일 양일사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2.3%의 지지를 얻어서 34.5%에 거친 이재명 후보를 7.8% 앞섰다는 것입니다. 한편 3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4% 4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4%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일 20대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다음에 처음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최소 7%에서 1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 바로 이 여론조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3.1%포인트를 훨씬 더 웃도는 그런 놀라운 결과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실시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그런 설문에 대해서 8만 5천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75%가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20%가 불가능할 것이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와 한 가지 설문조사 외에 그 밖의 10월 6일, 7일, 8일에 여러 그런 여론조사 업체가 언론기관들과 힘을 모아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양 후보자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언론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컨벤션 효과 덕을 윤석열 후보가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질문은 여전히 무당층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4개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선거에서나 4개월이라는 것은 거의 영혼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 대선의 속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주목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언제나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뒤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성이나 선거 정직성과 관련해서 해결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선거 제도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습니다. 재검표를 건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하게 상대방을 쏘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밤낮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재검표를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런 풍부한 기회가 제공되었을 뿐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도 검찰 수사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당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마디로 운명을 같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검찰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정권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정권교체가 이번엔 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대세다. 이런 막연한 기대나 바람은 정신건강과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실상과는 별다른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과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것, 또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게 될 것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현실주의자득 시각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 3구 대선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일단 여론조사 등을 잠시 제쳐주고 제가 갖고 있는 잠전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주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주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면 뛸수록 점점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 이리 일비하는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다른 시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개되는 경주와 같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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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